무대에서 뮤지컬이랑 연극을 하면서 그리썽 날씬한 배우 쪽은 아니었고요. 근데 감독님께서 마돈나라는 작품을 하자고 하실 때 미나라는 여기 아픔을 그나마 먹는 걸로 조금씩 해소하는 역이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살이 쪘었어야 돼서 특히 공장 장면에서는 많이 살이 쪘었어야 돼서 굉장히 열심히 먹었던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찌웠으면 더 아픔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. 지금은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. 이어서 김용민 배우님께 말씀 드립니다.